TMI 토크쇼 TMI 토크쇼 안녕하세요 저희는 TMI 토크쇼의 이은지, 이태현입니다 안녕 오늘의 주제는 바로 야구입니다 야구 좋아하니? 야생 야살하고 야구에 살고 야구에 죽는 그런 남자 그런 남자 어디 팀을 응원하는데? 나는 하나이글스 하나이글스? 하나이글스 좋지 좋다고? 나는 하나보다는 두산 두산배였어 왜 두산을 좋아해? 두산? 이름부터 다르지 다른 팀과 다르게 간지가 아주 작살이 나지 그냥 간지가 더 나는 건 하나가 더 간지가 나지 대체 어느 부분이? 야 육삼 빌딩의 주인이 누구야 한화야 그거 알아서 뭐하게? 그렇게 알아서 지금 TMI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러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화 없이 돌아갈 수가 없다 음 중공업 회사는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 화약이라는 회사는 흔하지가 않다. 근데 야구는 하나 없이도 돌아갈 수 있다 하나는 지금 몇이죠? 꼴등이긴 합니다만 우리는 좋은 선수를 가지고 오기 위해 일부러 꼴찌를 하는 거야 이번에 봐 문동주 선수 데리고 온 거 봐 일부러 꼴찌 해가지고 그렇게 데리고 온 거 아니야 그럼 꼴찌에서 기분이 좋다 우승하기 위해 꼴찌 하는 거다 아 우승 언제 할 건데? 우승? 아 내년에 해야지? 내년? 올해는 가을려고 못 보겠네 올해는 포기? 아 올해 가을 훈련이지 가을 훈련 두산은 가을려고 가야지 아 하지만 현재 7등이던데? 7등이지만 점수 차가 많이 안 난다 올라갈 수 있다 최근 얼마 전에 7연승까지 했거든? 까지 했잖아 더 했어야지 한 번 멈추고 다시 이기고 있는 중이야 그래 다시 지면 어떡하려고 다시 지면? 문제가 있지 근데 너 루피 좋아하지 않아? 네 루피 좋아하지 루피 하면 엘지 아닌가? 맞긴 하지 루피 엘지에서 루피 마스코트를 썼지만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갈아타? 루피 좋아하잖아 그래서 루피 유니폼 사고 싶지 않아? 난 너무 사고 싶던데 너무 귀엽던데? 아니 유니폼만 사면 되지 그럼 살 거야? 안 샀지 안 살 거야? 이미 집에 루피 굿즈는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도 야구 유니폼은 없잖아 한화에 이글스로 가득해 두 개가 같이 있으면 좋겠다 왜? 왜 굳이 땀내 나는 야구 유니폼에 우리 루피를 갖다 박아야 돼? 너가 운동해? 그거 입고 야구하러 갈 수도 있지 너가? 그치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야구장에 가도 더워서 땀이 나 그리고 맥주 쏟을 수도 있잖아 요즘 못 먹잖아 먹을 수도 있잖아 나중에? 현재는 못 먹지 그치 현재는 못 먹지 이거 진짜 티에이마이지만 맥주는 먹게 해줬어요 코로나여도 응? 진짜로 마실 것만 되고 치맥은 절대 안 되고 맥주도 안 되잖아 아니야 마실 거는 된다니까 맥주는 안 돼 아니야 맥주 먹었어 나 맥주 안 되는데? 맥주 먹었다니까? 내가 알바해봤는데 맥주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나 문학구장에서 먹었는데 와 안 되겠네 밖에서? 어 밖에서는 되지 경기장 안 해? 에이 그럼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깜짝 놀랐잖아요 저희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 싸우는 게 아닙니다 싸운 거 아닙니다 이게 코로나가 터졌을 때 집에서 너무 할 게 없는 거야 너무 심심하잖아 친구한테 뭐 할까? 나 진짜 너무 심심하다 이랬더니 친구가 야구나 한번 봐라 그랬더니 야구는 뭐 아저씨들이 보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좀 별론데 했는데 채널 돌리다가 야구를 하는 거야 마치 근데 보니까 내가 마침 발 야구를 했었어가지고 룰을 알더라고 대충 아 그렇지 그래서 어 나랑 재밌는데? 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렇게 빠지게 되었다 아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난 개인적으로 정말 TMI 야구 좋아하는 여자 좋아합니다 아 전상과 이거 진짜 야구 이거 어쩜 하는 거지? 진짜 저는 이 프로그램의 취지에 너무 잘 맞는 사람입니다 그냥 약간 토크의 흐름이 없잖아요 그럼 야구 왜 좋아해? 나는 아빠 따라서 봤지 근데 나도 처음엔 재미가 없어서 항상 아빠가 텔레비 틀고 있으면 주황팀이 항상 지고 있어 아니 도대체 왜 저렇게 맨날 지고 있는 거야 해서 동정심이 생기더라고 동정심 때문에 좋아한다 그러니까 맨날 지니까 야 이번엔 이기겠지 하면 이겼으면 좋겠다 안타까운 마음에서 보는 건가? 그걸로 시작했지 처음 근데 팀이 이기면 기분이 좋잖아 재즈지 아주 그럼 기분을 많이 못 느끼겠다 아니야 우리 이천십오 년대는 역전승도 많이 하고 그랬어 근데 야구장 가고 싶다 그치 야구장 너무 가고 싶다 야구장 안 간지 너무 오래됐어 야구장 언제 가봤어 최근에? 언제였나 한 5월? 5월? 5월 6월? 지금 벌써 9월인데 나 못 가 찍게 나는 8월 어디? 대구까지 갔다 야구 보러 와 나 대구하니까 안 좋은 추억이 스타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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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노래? 뭐 이런 거? 노래? 어 노래 좋죠 둘 다 노래 좀 노래 좋죠 노래 하거든요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노래라는 주제로 다시 만나 볼 거고요 다음 주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TMI쇼의 이은지 이태현 이었습니다 안녕 TMI 토크쇼 TMI 토크쇼 TMI 토크쇼 아 아 atcher 이었 아 아 아 아 아